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이잖아 1억 벌었네 여러분 한 방에? 빨간 거 안 하나 진짜? 와 두 개나? 아.. 없는 거라도 좀 줘라 제발 아 씨.. 나이스 영웅 4마리 됐어 아 씨.. 제발 더 줘라 씨.. 안 뜨겠지 씨.. 나.. 나 뛰어 나간다잉 전설 과자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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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넣었어 와 씨 야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여보세요 야 너 그 알아보고 있잖아 아 시끄럽게 뭐야 이 개X야 애기 자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어? 이 다음 어떻게 하는거야 다시뽑기로 이동하시겠습니까? 어떤 거? 만다야야? 아... 아 그냥 한방에 오엔 주지 시X 줄 거면 드술은 안 나오잖아 이제 셋 중에 한발이잖아 어쨌거나 내가 내가 뛰어 나가면 잘 뜨더라고 골 때리게 내 자신이 없어야 돼 그니까 동생들 뭐 띄울 때 옆에 있으면 잘 떠 근데 거기서 내가 눌러주면 안 떠 옆에 가만히 있어주면 잘 다 떠 진짜 나 황쥐야! 말이 돼 형? 으아 씨XX 나 황쥐야! 아 당황 나 이거... 아... 하아 아이고 뭐지?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ㅅㅂ 쓰리 투 원 나이스! 나이스! 소리를 못 찌르겠다, ㅅ 야아, ㅅ 그래, 만다이아에 띄웠다, ㅅ 오해 돈 안 쓰고 야, ㅅ 야, ㅅ 어우, ㅅ 어우, ㅅ 어우, ㅅ 치료TV님 슈퍼채팅 7만 7,777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만다이아에 띄웠다, ㅅ 이런 날도 있어야지, ㅅ 오지네, ㅅ 너무 기분 좋네, 진짜, ㅅ 야, 꽃집이하고, 준호야, 렌즈야, 고맙다 너네 아까 잔다고 그랬으면 나 잘라 그랬어, 그냥 그리고 또 치료가, 저 월드던전 오늘 15시간 사냥간다고 나한테 접속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또, 저 뭐야, 대만 애들한테 쳐 맞고, 마을 왔대 아, ㅅ 야, 전창 왜 이렇게 조용하냐 어, 난리 났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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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70만 원. 71만 5천 원. 가계부? 가계부 적을 돈이 없어. 아, 나 못 봤어 여러분. 나 나가 있느라고 못 봤는데. 아, 죽었다가 부활했어? 나 이거 못 보겠어, 질까봐. 맨날 지니까. 빛과 그림자 숲 12시 도와달라 했는데? 와, 씨. 뒤졌다가. 나 당연히 안 떴겠지 했는데 저 문 열면서 들어올 때 내가 저 문을 열자라. 열면 문틈으로 채팅창을 보거든. 채팅창을 먼저 보거든. 원제님께서 이 방송을 싫어합니다. 원제 싫어하지. 원제 다섯 번에 못 뽑아서 마법사 됐잖아. 마법사 돼서 다시 뽑기 했던 걸로 기억해.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뭘 해야 돼. 뭘 지금 정신 없어. 빛과 그림자 숲 거기 뭔데? 야, 치료야 빛과 그림자 숲 뭔데? 자꾸 뭘 외우라는 거야. 야, 뭐야. 족도 없잖아, 씨. 아저씨. 또ught 물약을 보충해야겠어 휩휩휩 ечение 힘들게 ør 으흠 흐흐흐흐흓흐흑호흑헛 흐흐흑흑흑흑흑흑 흐흑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